아, 더워야 땀빼입니다. 지금 이제 여름인데 이제 25도, 25도. 와, 이거 너무했다. 이렇게 쫙까지 그냥 전력질주 한 5번 왕복. 아이고, 안 먹고 말지. 5턴, 6턴, 계속. 자, 뛰어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이, 걸음 수가. 20m 왕복 따지기 같은 거잖아요. 자, 터치. 아, 저 쓰러지겠다, 진짜. 그렇죠. 덜려. 그렇지. 아, 한 번 더 빠르고 바로. 그렇지. 아, 뛰어. 저게 왕복 달리기가 제일 힘들거든요. 아, 걷지 말고. 빨리 해두면 내가 이 정도 빨리, 빨리. 어? 아,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야, 땀 안 남지? 안 남았어, 안 남았어. 아니, 고무웃이니까. 뛰어, 뛰어, 뛰어. 야, 숨 못 쉴 거라. 어, 숨 쉬지 마, 그러면. 쉬지 마, 그러면. 맨날 숨 안 쉬고 물질을 하는디. 아, 멀리서 보니까 가죽받이 입은 것 같다. 아, 빠지, 깊게. 팔을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그렇지. 더 세게. 자, 두 번. 자. 아니, 아니. 팔을 뭐 아무나 빼는 건 줄 알아봐. 아, 걷는다, 걸어, 해. 아, 진짜 재미있다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. 어, 땀. 어, 땀. 어, 낫어, 낫어, 낫어. 아, 더 나아야 되는데. 아, 뭐 하며? 아, 휴식, 휴식. 안 돼, 안 돼. 이거 앉아버리면 바로 씌워버리면 살로가. 여기도 제자리뛰기라도 해야 돼요. 자, 제자리뛰기. 자, 제자리뛰기. 자, 제자리뛰기. 자, 팔 올리고. 자, 무릎 올리고. 아, 좀. 아, 해병대, 진짜. 옳지, 옳지. 팔. 옳지, 옳지. 야, 잠깐만 저, 오리걸음으로. 어, 이거 살 빠져요, 오리걸음. 오리걸음은 살 빠져요. 오리걸음은 살 빠져요. 이거 진짜. 낫기 울려서 살 빠져요. 한번 해보세요. 나 말만 들어보세요. 자, 자, 앞으로. 전진. 자, 빨리, 빨리, 빨리. 즐기는 것 같다. 아니, 이거 트레이너 아닐 거야, 트레이너. 야. 아, 후다, 후다, 후다. 이러, 이러, 이러. 안 돼? 우리 나이는 이제 무릎 0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거 하고 일주일을 못 걸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아, 힘들겠다. 야. 브라보. 아, 힘들겠다, 쓰러지겠다. 살찌네. 진짜 힘들어 온다. 진짜 힘들었거든. 아, 그냥 누가 이렇게 살찌네. 아, 찌고 싶어서 찌겠나. 이거 부은 거라니까, 진짜. 아, 뭐야. 업어주면 안 돼? 업어주면? 아, 업어줘 그러면. 아, 내가. 아, 내가. 그저, 얄미운데. 딱히 이렇게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. 진짜 괴롭힌다. 사우나입니다, 사우나. 뭐야? 아이고. 와. 와.